안녕하세요. 각종TV의 각종아재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형님의 한 푼만 하려고 하는 게임은요. 6월 8일날 나온 게임이고,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에요. 그리고 6월 8일날 게임이 나왔구요. 게임 제목은, 스시 스트라이커, 더웨이더 스시도, 스시도의 길이라는 게임인데요. 닌텐도에서 나왔고, 6월 8일날, 가격은 49,000원이구요. 아쉽게 한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밥을 쌓아서 적에게 던지는 그런 단순한 퍼즐 액션 게임이구요. 일단은 케이스는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스시 스트라이커, 더웨이더 스시도, 스시도의 길, 그리고 여기 보면 닌텐도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접시 해가지고 던지는 그런식으로 나와있구요. 한국어는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방방곡곡 누비며, 스시로 이렇게 스시를 되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접시를 던져가는 게임 위에 온라인플레이도 가능하시구요. 그 특이한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은 QR코드. 여기다가 카메라 갖다 대면은 홈페이지로 이동해가지고, 조작방법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가지고 이거를 핸드폰에 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작방법이나 어떤 게임인지 나와있는 내용 같은걸 알 수가 있구요. 그리고 케이스를 이렇게 얼면은 아주 어마무시한 양의 스시 초밥들이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 이런 초밥들이 보이구요. 그 옆에 닌텐도 칩이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유럽권에요. 유럽코드로 되어있네요. 일단 우리나라권은 다 유럽에서 오는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유럽코드로 되어있구요. 일단은 플레이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시 스트라이커 개봉기 였습니다. 게임에서 뵈요. 게임 그룹! 게임! 게임